안녕하세요.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식재료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우테리어보다 인테리어, 식당의 내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함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. 식당을 생각할 때 손님들이 갖는 불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.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청결 같습니다. 또는 저가 식재료와 남은 반찬 재활용, 원산지 속임과 소비기한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불신은 식당 내 원산지 표시와 POP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식당은 절대 반찬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. 같은 건 말이죠.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식당의 처신상이 좋으면 이러한 표어는 쉽게 읽히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. 반대로 처신상이 별로라면 시큰둥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?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식재료, 축산물 이력제, 거래 내역 등을 테이블마다 복사해서 비치할 수 있고, 상을 치울 때 처음부터 큰 그릇이 아니라 예쁜 음식물, 쓰레기통에 모두 쏟아버리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조그마한 의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당의 굳은 의지인데요. 100마디 말보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 손님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. 어차피 버릴 것 손님 앞에서 버리고 주인장만 알고 있던 거래 내역을 손님과 공유해볼 수도 있고 말이죠. 이미 실천하고 있는 식당도 있을 건데요. 음식값이 싼 곳은 싼 대로 가격만 쓰여 있어도 좋겠지만, 현재는 모두 만 원대가 넘어가는 곳이 음식들 뿐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는 음식 5,000원, 6,000원대의 음식을 먹으며 특별하게 품질 따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만 원 가까이 하는 식당이라면 밀가루 종류까지 정확하게 고지하고, 대파는 얼마에 샀는지 말할 수 있어야 좋을 것입니다. 마케팅이라는 것이 거창하게만 보일 수 있지만, 출발은 식당의 문 앞에서부터 내부를 보여주고 속 사정까지 공개하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오신 손님도 잘 모르는 식당을 대외적인 마케팅으로 풀어본다는 생각은 선우가 바뀐 것 같은데요. 우선은 오신 손님 한 분 한 분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,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현재는 퍼스널 브랜딩 세상이라고 합니다. 퍼스널 브랜딩은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서,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. 가령 소바하면 키리안을 떠올리면 브랜딩이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인스타를 하며 인치님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오늘 소바를 먹었는데 키리안님이 생각났어요. 같은 거죠. 단 멋지게 포장에만 중점을 두면 망하는 길 같습니다. 식당이나 본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 해야 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기본 같습니다. 더 나아가 내게 특화된 것을 대가 없이 공유함으로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. 정리하면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, 축산물 이력제 같은 것을 공유하자. JYP 박진영 씨가 어느 방송에서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. 카메라 앞에서 조심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